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요새 그 그런 스몰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 그 임금 뭐 이런거 높여 놓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처음에 생각해서 아 이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런거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 안 나가는 거에요 그 지금 현재 온고잉 레이트가 얼마에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거보다 뭐 조금 더 싸도 그냥 빨리 나가는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깐 아는 회복지 주관으로도 주의자는 어려움을 견뎐 다네요 경계가 풀냐 이제야 그 경계가 안좋아서 그래서 산 2키로 더 오는데 으 으 으 극산스와 길을 떠나는것 같다 자유럼은 도저히 돌아다니라 irty가 다 진짜 안다 지금 저렇게 하는거 봐야 오빠가 될일이 있나 아니 이렇게 해서 되면은 여기서 또 돈 있는 놈들이 좀 알 해서 좀 해봅시다 하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18년동안 계속 수고 살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파트 이시야를 부리고 싶다면 나이가 지금 80주로 들어서 저희는 새로운 기주